여러분 이제 오늘 마무리하는 그런 방송에서는 또 다른 사람들이 언급하지 않기 때문에 6월 1일 지방선거, 6월 1일 지방선거는 전국의 17개의 도광역시 시장을 뽑는 선거뿐만 아니고 전국의 400여 개 정도의 기초자치단체장 그리고 교육감선거 모든 선거는 지금 데이터 중앙선거 알림에 발표한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 보게 되면 전산 프로그램을 사용해 가지고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를 올려주기도 하고 내려주기도 하는 특정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를 빼앗아 가지고 특정 후보에게 몰아주는 그런 전산 프로그램에 의해서 사전투표 득표수의 증감행위, 조작행위가 발생했다. 이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동안 서울시장선거, 요리를, 요리를 서울구청장선거, 요리를 부산구청장선거, 그 다음에 인천광역시시장선거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대전광역시의 요리를 시장선거하고 구청장선거가 동일한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비슷한 조작률을 적용해서 이번에 어떻게 손을 댔는지를 또 한 번 마무리 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리를 대전광역시 구청장선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차이값입니다. 차이값. 부정선거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전투표가 정상적인 그런 선거가 되면 특정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은 아주 비슷한 값이고 최대한 커봐야 3%를 넘어설 수 없는 그런 수치가 나옵니다. 그 수치가 7%, 8%, 6%, 10% 이렇게 나오면 100%, 1000%, 1억% 뭡니까? 사전투표를 조작해 가지고 특정 후보의 사전투표 수 중에서 일정 퍼센트를 빼앗은 다음에 당선시키자는 퍼센트에게 밀어주는 전산 프로그램 조작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표는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에서 훔쳐 가지고 줘야 전체 표수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전산 프로그램은 누군가의 표를 빼앗은 만큼 누군가의 표를 늘려나도록 정확하게 뭐죠? 일치하게 플러스 값하고 마이너스 값이 일자로 이렇게 조작합니다. 여러분 우선 구청장선거를 보시기 전에 이게 대전광역시 시장선거입니다. 6월 1일, 2022년도 6월 1일 대전광역시 시장선거가 여러분들 이 그래프입니다. 대전에는 모두 5개의 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국힘당의 이장호 후보 표를 훔쳐 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의 허태정 후보한테 그대로 밀어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덕구는 국힘당의 이장호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10% 정도를 빼앗아 가지고 여러분들 옮겼기 때문에 사전투표 득표수 기준으로 따지게 되면 국힘당의 이장호는 마이너스 10.4% 더불어민주당은 정확하게 플러스 10.4%입니다. 그대로 대덕구에서 빼앗은 것만큼 한 표도 더하지 않고 그대로 뭡니까? 더불어민주당 함께 옮겼습니다. 유성부에서 대전광역시 시장선거 보시기 바랍니다. 국힘당의 이장호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사전투표 참가자수입니다. 사전투표 참가자수에서 4.8%를 빼앗아 가지고 여러분 지금 보는 이 수치는 차이값이 그런 사전투표 득표수 빼기 당일투표 득표수이기 때문에 사전투표 참가자수 기준으로 4.6%를 빼앗은 겁니다. 4.8%를 빼앗아 가지고 유성부에서 더불어민주당 퇴정후보 함께 플러스 4.8% 착하게 양쪽이 일치합니다. 그 다음에 서구에는 국힘당이 마이너스 8.9% 민주당이 플러스 8.9% 그 다음에 중구에는 마이너스 10.9% 국민의힘당 그러니까 100%, 1000%, 10,000%, 1억% 뭡니까? 1억% 뭘 한 겁니까? 부정선거를 한 겁니다. 각 여러분들 동 밑에 투표수 레벨에서 10.4%만 빼앗아 가지고 착하게 뭡니까?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함께 옮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검찰이 이걸 수사를 안 하면 안 되는 건데 수사를 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똑똑한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모를 리가 없을까? 아니면 서울법대를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통상 관외사전투표 우편투표보다 관내사전투표 조작이 덜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차이값. 관내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일입니다. 정확하게 여러분들 두 개의 수치가 일치합니다. 맨 밑에 동구는 국힘당 마이너스 4.1% 민주당 플러스 4.1% 중구는 국힘당 마이너스 3.4% 차이값입니다. 민주당 플러스 3.4% 너무했죠? 서구는 국힘당 마이너스 2.8% 민주당 플러스 2.8% 유성구는 국힘당 마이너스 4.8% 민주당 플러스 4.8% 대덕구는 국힘당 마이너스 3.4% 대덕구의 민주당 플러스 3.4% 복잡할 것 없이 후보가 두 명밖에 없기 때문에 국민의힘당의 시장후보로 나온 이장우 후보 표를 그대로 뭡니까?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여러분들 3.3%를 빼앗아 가지고 더불어민주당 함께 그대로 뭡니까? 옮겨준 겁니다. 전산 프로그램을 돌린 겁니다. 전산 프로그램을 돌리지 않으면 이렇게 정확한 수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금 대전광역시 선거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른쪽에 있는 2020년 4.15 총선 당시에 조작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전라북도 남은시 임실군 순창군 여러분 비교해 보시게 되면 초등학교 안 나온 사람들도 이상하다고 볼 겁니다. 이게 정상선거입니다. 오른쪽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교차되고 수치가 아주 적고 좌우대칭은 일체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전산 프로그램을 조작을 해놓으니까 좌우대칭이 착하게 나옵니다. 여러분 밑에 보시기 바랍니다. 값도 국힘당의 이장 후보는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11% 분포가 되어 있고 더불어민주당의 허태정 후보는 플러스 5에서 플러스 11% 정확하게 여러분들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이걸 가지고 땅땅땅 2022년 6월 1일 대전광역시 선거는 모두 다 전산 프로그램의 가동에 의해 가지고 국힘당 후보 표를 빼앗아서 민주당 후보와 함께 더해준 사전투표 조작이 일어났다. 이렇게 여러분들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대전광역시장 선거뿐만 아니고 여러분 지금부터는 뭘 보시는 거 아니까 이 소위 구청장 선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구청장 선거. 대전구청장 선거를 보시게 되면 똑같습니다. 이 대전구청장 선거가 대전시의 동구청장 선거입니다. 좌우값이 똑같습니다. 산내동 국힘당 마이너스 3.4 더불어민주당 플러스 3.4 대청동 마이너스 7.5 민주당 마이너스 플러스 7.5 삼성동 국힘당 마이너스 4.5 민주당 플러스 4.5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투표소 레벨에서 동일한 조작렬을 해가지고 똑같이 그냥 표를 민주당 구청장 후보와 함께 옮겨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래프만 보더라도 뭡니까 1억 퍼센트 전산 프로그램을 가지고 사전투표를 조작한 겁니다. 1억 퍼센트 이걸 여러분들 비교를 해보면 오른쪽에는 전라남도의 담양군 한평군 영광군 장성군의 조작이 없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4.15 총선 결과입니다. 이렇게 이러면 좌우가 대칭이 되고 좌우의 값이 같다는 이야기는 그냥 볼 거 없이 부정선거를 한 겁니다. 사전투표 조작을 뭡니까 신나게 뭐죠 전산 프로그램을 돌린 겁니다. 조작 프로그램을. 그래서 제야 전문가가 이 그래프를 딱 보고 이놈들이 얼마나 도덕질했는지를 한번 찾아본 겁니다. 그 그래프가 여러분들 이렇게 딱 나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 보게 되면 정확한 규칙이 발견됩니다. 투표자들이 던진 표는 규칙을 발견할 수 없는데 전산 프로그램을 돌려놓으니까 규칙이 착하게 나옵니다. 그 규칙이 뭔가 하니까 국민의힘의 구청장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의 10%만큼 정확하게 빼가지고 누구한테 주는 거 아니까 더불어미당에 주는 겁니다. 그 표수가 1903표입니다. 1903표까지 다 나오는 겁니다. 총 여러분 조작 규모는 곱하기 2죠. 1903 곱하기 2. 마이너스 10 해가 더해 주니까. 여러분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더불어미당의 황인호 후보는 원래는 사전투표에 45%만큼 득표를 못한 사람인데 50%를 뻥튀기를 해 준 겁니다. 5%를 올려가지고. 국민의힘의 박희조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후보는 원래 52%를 받아야 될 사람인데 47%를 그냥 표를 빼앗아 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계산론을 해보게 되면 선관위가 이런 발표한 자료가 1, 2, 3 자료입니다. 맨 마지막에 총 득표수입니다. 국민의힘의 박희조가 4만 7,591표 더불어미당의 황인호가 4만 4,647표 국민의힘이 이겼네요. 이겼는데 표수가 여러분들 한 천 표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그런데 1번의 사전투표 득표수가 조작이 됐기 때문에 10% 빼앗아간 것을 다 되찾아가지고 수정해서 진짜 사전투표수를 구해보니까 이렇게 수정이 됩니다. 4번. 이걸 당일 득표수하고 합쳐가 진짜 총 득표수를 보니까 국민의힘의 박희조 후보가 4만 9,494표 황인호 후보가 4만 2,744표로 약 뭡니까 천 표 차이 난 게 아니고 약 2000표 정도 차이 났네요. 2000표 조금 덜해가지고 한 1700표 정도 차이가 났겠네요. 이렇게 차이가 난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이 조작을 해놓으니까 여러분 또 뭐가 남습니까? 숫자가 안 맞는 겁니다. 이거는 위에 선관이 발표된 자료고 밑에는 새로 추계한 겁니다. 조작된 것을 다 찾아가지고 다 수정해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이 밑에 흰 게 기존 합계와 중앙선거 관련해 발표된 자료고 푸런트색이 뭡니까? 우리가 진짜를 추계한 건데 이 숫자가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후보별로 익려 표수가 남는 겁니다. 민주당 16표, 국의당 24표, 40표에다가 무효 5표를 합치면 모두 45표가 남는 겁니다. 이걸 이제 개수 조정해가지고 0으로 만들어내야 되니까 마이너스 45라는 것을 줘가지고 0으로 만들었죠. 그리고 선관위가 발표된 자료는 이 보시기에 0.8이라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민주당의 황인호 후보는 당일 투표 100장당 사전투표를 82장 받았다 이렇게 발표했는데 실제로 구별은 74장밖에 안 받은 겁니다. 표를 되어줬다는 이야기죠. 선관위 발표 자료. 국힘당은 여러분 선관위 발표 자료는 67장인데 실제 구해보니까 73장이 나온 겁니다. 사전투표 득표수가. 표를 빼앗았기 때문에 선관위 발표된 자료가 이렇게 사전투표 득표수가 작은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모든 것이 다 까발리지는 겁니다. 이런 짓을 모든 데서 다 한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신 것이 이게 지금 여기는 보신 것이 지금 여기입니다. 대전시 동구입니다. 대전시 동구. 동구만 한 게 아니고 중구도 똑같이 했습니다. 대전시 중구입니다. 중구청장선거입니다. 그냥 보기만 봐도 뭡니까? 1억 퍼센트 조작을 한 겁니다. 이런 짓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대전시 서구입니다. 똑같습니다. 좌우 대칭에다가 숫자가 똑같습니다. 마이너스 3.7% 플러스 3.7% 마이너스 4.5% 플러스 4.5% 빼앗은 것만큼 그대로 표를 대준 겁니다. 대전시 서구청장선거입니다. 대전시 유성구청장선거입니다. 여기까지 보시게 되면 대전의 5개의 구청장선거도 모두 다 뭡니까? 사전투표 조작을 위한 전산 프로그램을 돌린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대덕구도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여러분 최종 결과를 보면 여러분 이런 게 딱 나옵니다. 2022년 또 대전광역시 구청장선거 사전투표 전산조작 추정치입니다. 모두 다 국민의힘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의 10%를 조작을 한 겁니다. 이렇게 다 여러분 조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수치는 총조작 득표수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이거는 그냥 잊어버리시죠. 그냥 이것만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는 보시지 마시고 이건 내가 좀 실수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수정하겠습니다. 동구청장은 1904표를 빼앗았고 중구청장은 1951표를 빼앗았고 서구청장은 3770표를 빼앗아가지고 민주당 후보한테 줬으니까 한 사람은 빼앗기고 한 사람은 더해졌으니까 이렇게 두 배 차이가 나는 거죠. 중구청장은 10% 서구청장은 10% 유승국장은 10% 대덕구청장은 10% 다 빼앗은 겁니다. 1%를 빼앗으더라도 이것은 부정선거가 되는 거죠.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 대전광역시 구청장선거는 전면적으로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사전투표 조작이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표를 훔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그냥 구청장선거만 그런 게 아닌 게 아니고 대전시장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군데만 조사를 해봤으면 다른 군데대 다 하지 않고 위에는 유성구청장 여러분들 선거 결과입니다. 유성구청장의 국민의힘 보호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에서 10%를 빼앗았습니다. 그런데 대전시장선거의 유성구 사례도 똑같이 10%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볼 수 있는가 하니까 대전광역시에는 시장선거에도 10%씩 옮겼고 구청장선거도 10%씩 옮겼구나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대전광역시 시장선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 뭔가 하니까 왼쪽이 유성구청장 선거입니다. 그다음 오른쪽이 대전광역시 시장선거의 유성구 사례입니다. 일란성 쌍둥이처럼 보이죠. 일란성 쌍둥이입니다. 대전광역시 시장선거의 유성구 사례하고 왼쪽의 유성구청장 선거가 똑같습니다. 유성구청장 선거가 앞에서 여러분들은 유성구청장 선거를 보셨기 때문에 좀 크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대전광역시 시장선거의 유성구 사례입니다. 전산조작을 해놓으니까 국힘당의 차익값하고 여러분들 더불어민주당의 차익값이 착하게 일치합니다. 관평동 국힘당 차익값 마이너스 6.1%를 빼앗아 가지고 뭡니까? 민주당의 허태정 후보와 함께 플러스 6.1%를 더해 준 겁니다. 똑같은 구조로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예, 예.